제주와 산토 달콤함 가득 미니 밤 호박 이 밤 호박은 단단하고 부드럽며 달콤한 맛이 일품이에요. 요리할 때 활용하기에도 좋고 간식으로 먹어도 부담스럽지 않아요. 특히 쪄서 먹으면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이 일품이에요. 싱싱한 상태로 배송되어서 만족스럽고 주말엔 튀김 요리에도 도전해보려고요.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도 호박의 건강한 매력을 만끽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. 완전 추천합니다. 이 미니 밤 호박은 정말 달콤하고 신선합니다. 포슬포슬한 식감도 일품이에요. 한입 베어물면 입안 가득 퍼지는 호박향에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. 이 제품은 정말 맛있어서 한입도 뜨면 멈출 수가 없어요. 껍질까지 부드럽고 씹히는 맛도 좋아서 가족들 모두에게 강력 추천해요. 이 호박으로 요리하면 확실히 요리가 더 맛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국내산이라 신뢰도 있고 소비기한도 6개월이니까 오래오래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. 다음에도 꼭 재구매하겠습니다. 제주 화산토미니 밤호박 소가 로얄과를 먹어봤어요. 밤호박이라서 달콤한 맛이 일품이에요. 크기도 작아서 간식으로 딱 좋아요. 국내산이라 신뢰감 있고 소비기한도 짧아서 신선하게 먹을 수 있어 좋아요. 식감도 부들부들해서 계속 먹게 돼요. 아이들 간식으로 딱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에도 꼭 재구매 의사 있어요.